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들 부부는 새 딸에게 내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주듯이 너의 삶도 사랑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산의 99%를 희사하고 나머지 1%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산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고 많은 돈은 아니라 해도 추운 겨울과 새밋을 맡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연탄은행도 자선냄비도 적십자회비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힘 닿는 대로 도움을 주고 기부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